하와이 휴! 휴지입니다! 자! 오늘은! 어파인딩블루! 또 찾아왔습니다. 자! 지난번에 제가 어디까지 클레이어었었죠? 레벨 3까지 클레이어 완료했습니다. 레벨 4 바로 한번 뜯어봅시다. 어.. 권총을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제공이 됐고 저번에 얻은! 불타오르는! 플레임소드! 으! 택! 곰탱이 한방! 컷! 개꿀! 자아.. 꼬챙이랑 고기 좀 먹고 체력 좀 늘립시다. 어? 저거 뭐야? 우와! 터렛 뭔데? 오우!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오오오오? 넌 누구냐? 새롭게 등장한.. 블랙몬이요 이거? 체력이 두 칸입니다 두 칸! 이건 뭐 거의.. 베스몬스터급인데? 자 너 얼마나 세냐? 오 뭐야? 헤드샷이면 일단 한방이긴 합니다. 임~~~마에에에에엠 내 블루문들은 다 어디 갔어요? 야 니들 어디 숨었냐? 거기 단체로 사이좋게 숨어있냐? 거기서 관광을 하고 있어! 자고.. 조개 안쪽에 또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? 어? 이거 뭐는 스나이핑을 해야하겠구만? 짠.. 자아.. 다리 빼꼽 내밀고 있으면은 안 닿을 것 같아요? 8병 나머지 어? 자 세마리 여기 위에도 하나 있는거 같은데 저거 어떻게 잡습니까? 아아 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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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타야되요 점프 점프해서야 잡아야된다 점프 올라타서 올라타 띠용 앗띠용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험난한 싸움이 되겠군요 곰탱이 무서워 이거 여기 올라서 타야되거든요 아까보다 왜 더 힘든거 같냐 느낌이 여기 한 마리있고 잘가고 뭐야 왜 없어 뭐지? 잘가놔오오오오오오오옵 넙 어 그게 안좋네 저거는 스나이핑을 잡아야되나보네 우선 저격으로 여기있는 놈 가볍게 예 무조건 한 무기만 쓰는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스나이퍼라던지 샷건이라던지 바꿔가면서 써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도 한마리 있는데 아 여기 있었구만 지금 레이더 상에서 이제 가르치는 블루먼 여기 한마리 아 저쪽있다 오케이 확인 확인 위치는 발견했어요 제가 야 여기 놀러왔어? 응? 이게 안맞는다고? 아니 내 곱게 보내줄라고 했더만 저기 이렇게 보내야겠어 자 레벨 4-2 블루먼 7마리 잡으세요 일렬로 뻗어있네요 이번에는 오늘은 광성검으로다가 세게 혼내줍시다 블루먼 왜 이렇게 많아? 오늘 뭐 블루먼 파티인데요? 자! 촤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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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뻗.. 뻗어서 한방컷 잘가고 4마리 아 이거 캡프라는 넣 monitoring구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의이이이이이이이이 한 마리는 저격으로 팡! 뱀! 너에게 파라! 자 다음은요! 레벨 4-13 블루먼 12마리에요 이번에? 삐뽀삐뽀 출발합니다 자 무면헌 라이더 어택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아 너무 신났어요 이거는 버스 탄다는 생각으로 좀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띠리리리리리 속도를 주체를 못해요 제때 가장 일단 내리고요 죽어! 이거 별 먹고 점프 뛰어야 될 것 같거든요? 굳이 별 안 먹어도 되려나? 이거 닿겠는데 이 정도면 도용 도용 아 안닿네 무조건 점프 뛰어야 되나보다 하이 스피드 점프! 달려서 점프! 후우우우 선생님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되죠? 제가 봤을때는 이건 무조건 저거 덜 먹어가지고 점프 뛰어야 되거든요? 여기 먹고 다리면서 점! 점! 와악 오우 이걸로 바로 잡아주고 이걸로 굳이 안 slip 하이 스피드 먹어서 보내도록 합시다 저는 뭘 fazla 이게 안 맞냐 화끈 싹 싹 호흡 여기서 일단 잡을 수 있는 싹 다 한번 잡아볼까? 잘가~~ 어~~노 근데 뭐 잡을 수 있는 일단 다 잡았으니까 스나로 한번 싹 한번 쓰리 해볼까요? 스나도 이거 내가 봤을 때 무제한으로 사놔야겠다 빨리 좀 수월하게 깨려면은 스나는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거든요 보니까? 안맞네 야 이거 스나로 깨니까 얼마나 편해요 네 가만히 있는 애는 무조건 마세요 여 여 됐어 벙 자 다음 두 마리 컷 나머지 한 마리도 컷 아~~ 아 스나로 캐리했다 이번에는 와~~ 4단계부터 확실히 빡세지는데 쇼핑 한번 할까요 우리? 이거 스나이퍼 라이플 필요합니다 매회 3발? 아 무제한이 아니구나 제가 무제한 무제한 줄 수 있어요 무제한 아 그렇지 무제한이 플렉스죠 질라~~ 스틱 수류탄 오~~ 화염방사기도 나중에 한번 써봐야겠어요 자 이제 스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애들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 주세요 어 저희가 하고 아 내가 봤을 때 스나가 개사기무기야 아무리 봐도 스나같은 경우에는 이게 에임만 좋으면은 다 마치거든요 요럭거럭 잘 가고 빵 빵 하하하하하하 저격파티다 요런 애들은 그냥 가볍게 잡아주고 어 어어 요런데 떨어지면 안 돼요 이제 여기 떨어져야겠죠? 내려갑시다 마이 스포츠카 출발~~ 오~~ 야 바주카 들고 있는 애도 등장하네 이제 어디엔나하 아 요허 어 어 가기 전에 일단은 확인 한번 합시다 아 오 파란 열쇠까지 열쇠 두개 허우 일로와 뚝배기 아 뚝배기 아우 아우 자 빨간색부터 열어줄게요 안농 자 드라이브 더 신나게 아 재미나게 출발 잘 가고 꼼탱이 파란 열쇠까지 챙겨주고 이게 진짜 퍼즐 요소도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잘 만들긴 했다 게임 진짜 이게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머리도 써야 됩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보잇 어 하이 잘 가고 어 하이 아 아주카를 들고있네 하지만 너의 공격 나한테 닿지 않는다 자 다음 4-5 블루먼 여섯마리를 잡으세요 여섯마리 일단은 눈앞에 보이는 애 부터 컷 이거 약간 탄도학이 있는거같은데 두마리? 컷 와아 뭐야 저 레이더 상이 나오는 엄청난 수의 적들은요 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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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 AK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AK 한 번 써봐야겠다 AK 총알 먹어주고 또또또또 아니 AK 쓰려고 했는데 이게 핸드폰을 하기 상당히 불편해요 게임이 야 이제 뭐 하다하다 로봇까지 등장해버리네 워메 워메 이거 핵을 타고 잡으라는 얘긴가요? 로봇 개봐요 아 뭐야 체력 생각을 못했네 내가 아니 뭐야 아 이거 헬기 타고 잡아야 되는구나 비켜 안 비키면 죽는다 두두두두두둑 두두두두두둑 게임의 상태가 아주 어메이징합니다 점퍼 뛰어서 바로 넘어갑시다 까뿡 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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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이게 광선검에 이렇게 개삭이네 데미지가 이거는 무조건 한방컷이거든요 범위가 좀 넓기때문에 터져라 어허 아 초록색 열쇠 먹어주고 자 출발할게요 뚜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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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나라라아 여기에 두마리가 있겠죠 아우 우리 귀요미 볼륨몬들 하하하하하하 잘가요 뻥뻥뻥뻥뻥뻥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파인딩 블루 또 재밌게 한번 즐겨봤습니다 예 확실히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어 11단계에서는 얼마나 어려워질지 벌써부터 무섭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실다면 구독,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휴바 감사합니다